세미 선생님의 핵심 영어 영어의 핵심을 잡아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o something that 구문의 활용법, 쓰임법 잡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so something that 는 so what that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넣어서 너무 뭐뭐해서 라고 어떠한 일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so tired that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해서 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서 so tired that 는 너무 피곤해서 라는 강조를 하는 구문이기도 하면서 접속사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so tired that 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so what that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그 어떠한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구문이 끌고 나오는 마무리하는 절은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만든 구문에서 so tired that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해서 라는 뜻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되죠. 그 원인에 맞는 부정적인 마무리로 끝내줘야 된다는 거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fter staying up all night I got so tired that I couldn't come to work. They got so tired that they had to cancel the meeting.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떠한 일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곤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뒤에 마무리하는 문장은 그것에 대한 결과로 마무리를 해주죠. 다음은 긍정적인 표현의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So were that 사이에 어떠한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마무리하는 절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맞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o were that 를 사이에 두고 앞뒤 오는 절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e inquiry for the assignment was so complicated that I almost got a headache. The requirement for the assignment was so complicated that I almost got a headache. The inquiries for the assignment were so easy that we finished it in no time. The inquiries for the assignment were so easy that we finished it in no time.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너무 무엇 해서 강조하는 구문 함께 끝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사이에 두고 앞뒤로 완벽하게 주어 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 절 갇혀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핵심 영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곧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This was Learning Core English with Semi Sam.